마트 갔는데 이게 있더라구요 고민을 하다가 사왔습니다 얘네가 산 리오 캐릭터들 저는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새로 나왔다니까 키티가 여기 있는거야? 키티 있는 곳이 여기 산 리오구나 한국에서 잘 될 수 밖에 없겠구나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신기하네요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시나몬롤인데? 진짜 시나 향 너무 좋은데 안 보인다 볼까요? 마이멜로디 이 아이가 나왔어요 마이멜로디 아 마이멜로디 빵에 더 관심을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? 설탕인가? 설탕인거 같은데 맛있어? 괜찮아 좋아 향이 좋아 맛있어 그냥 쿠키 담으지? 응 쿠키라서 맛있어 보였는데 모르는 애인데 이름이 스콘이래 이거는 먹어야겠다 키티 나왔으면 좋겠어 키티 키티가 핫할거 같다 파인애플 향이 파인애플 향이 딱 뭔가 예상했던 느낌인데 맛도 딱 예상한 맛 괜찮군 좋아요 썼어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설탕이 있거든요 완전 달달해 어 롤러슈가 브레드 응 그냥 시나몰롤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생각나겠는데 이거 찾을 것 같아요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달달한 완전 추천 달달한 거 이거 시나몰롤 좋아하시는 분 추천 응 어제 3개는 다 못 먹어서 오늘 먹으려고 놔뒀는데 또 가보니 새로운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크롬 근데 되게 두툼하다 그치 응 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완전 샌드구나 완전 샌드구나 완전 샌드구나 완전 샌드구나 완전 샌드구나 두개야? 응 우와 이건 좀 알차네 얘네 얘네들이 다 알차다 맞지 크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크롬이 아니고 뭘까 뭘까 또 또 마이 멜로디네 또 마이 멜로디네 마이 멜로디에 마이 멜로디에 마이 멜로디가 나왔어요 맞아 요거가 있는 거야 아 네 여기 여기 위엔 없어 여기 위엔 없어 되게 크다 뭐찌 많이 들어있다 어때? 딱 예상 가능한 맛입니다 크롬이처리 크롬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아 이것도 안에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구나 딸기가 들어있는거야 얘가 더 맛있겠다 아니다 딱딱 보면 아니다 뭐야 한교덩이 먹을까 맛이나 보자 어 뭐야 잘못하면 먹을 뻔했어요 진짜 먹어볼게요 딸기요 블루베리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빵이 계란 맛이 많이 난다 그래서 팬케이크인가 빵이 계란맛이 나서 아니 저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약간 베리 종류이긴 한 것 같은데 내가 먹어보겠다 되게 또 크런키 맛있어 음 음 그냥 후레시베리에 있는 베리맛 음 베리크림맛에 빵이 그닥 맛이 있지 않네요 음 그냥 베리 종류 응 기대했는데 맛있어 쏘쏘 시나몰롤 시나몰롤이 제일 맛있어요 시나몰롤을 꼭 사세요 롤롤 슈가 롤롤 브레드 롤롤 슈가 브레드 롤롤 슈가 브레드 그거가 제일 맛있고 다른 거는 그냥 쏘쏘 한번 먹어본 거 난 다 아는 맛이었다 자 이렇게 살리오빵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또 말하지만 제일 맛있었던 거는 시나몰롤 롤롤 슈가 브레드 어 롤롤 슈가 브레드고요 또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또 사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리뷰로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드디어 왔습니다 거의 막차를 타서 이제야 왔네요 막차를 타서 이 이 아이 피에르 어 에르메 에르메 이름도 모르겠다 얘 그 초코맛은 품절이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도 얘를 샀고 그리고 녹차 먹고 싶어서 녹차 샀고 뭘 고를까 하다가 이걸 이거를 골랐고요 초코딸기 맞아 그리고 이거는 랜덤으로 오는 아이인데 오 얘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응 맞지 밀크티 브라운 슈가 바닐라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그 광골과 광골이 엄청 오 쿠쿠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랬어 음 음 이렇고요 응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좀 잘 떠지는 것 같아 맞지 응 먹어볼게요 네 진짜 생 딸기가 들어간 느낌 이게 딸기인가 아니지 이거는 꾸꾸야 이거는 그냥 꾸꾸면서 딸기 아이스크림인거지 완전 내가 인공적인 딸기다 이런게 아닌 느낌 어 진짜 그니까 뭔가 요플레같이 요거트 맛은 아닌데 맞아 음 그냥 딸기 아이스크림이에요 응 완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먹어본 듯한 딸기 아이스크림 응 응 거기에 꾸꾸가 들어가있대 응 그거네요 예 안녕 내가 좋아하는 녹차 녹차 하겐다즈 녹차는 와플이란거 먹을때 맞지 카페에서 아 올려주는거 응 그거 말고는 이렇게 사먹는건 처음이네요 오 이 색깔 너무 좋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맛있어? 좋습니다 달달해? 맛이 다르지 않아 요즘 하겐다즈는 좀 덜 단거 같아 응 베넨제리보다 응 덜 달면서 그니까 맛이 강하지 않아 은은한 향 음 맛있네요 흐흐흐흐흨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얘보다는 전 녹차가 더 좋습니다 맞아 새로운 맛이 새로운 맛이 나왔더라구요 바나나 스플릿 바나나 스플릿 바나나 스플릿 근데 바나나 스플릿하면 우리 구슬 아이스크림 응 그거밖에 생각 안나서 그거밖에 생각 안나서 이거 이 맛을 정말 좋아해서 맞아 바로 사봤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구현해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검정색이네 겉은 검정색이네요 드셔보시지요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? 반 깨물어 볼게요 완전 근데 완전 바나나 향이 많이 나는데 바나나 콩럼볼인데 그냥 맞지? 그냥 바나나 콩럼볼이에요 맞지? 초코 빼고 바나나가 들어갔다 음 맛은 있는데 특별한 맛이 있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맛있네요 바나나 맛이 맛있네 먹을수록 맛있네요 향이 좋네 음 맛나네 맛나는데요 여러분 그냥 빨려 맛나냐 진짜 강한 듯 안 강한 듯 바나나가 요거트에 입이 있어서 먹어봐 음 음 추천합니다 순식간에 먹겠는데 진짜 맛있네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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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맛있습니다 안 질리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우린 단걸 좋아해서 그런건지 괜찮네 응 추천합니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너무 예쁘다 대박 둘이 같이 있네 응 개구리 되게 엘레감싸게 됐네 빙 ㅎㅎ 롤 롤 여기에 롤 об